최근 필리핀판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선 주변 환태평양조산대가 크게 들썩이고 있으며 일본 관동지역과 대만 그리고 필리핀 북부 루선지역도 크게 흔들림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리핀 딸화산이 폭발할 수도 있고 일본 관동지역의 필리핀판의 영향에 의해서 강진 발생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의 진원지별 지진 발생 횟수를 살펴보자면 이바라키연이라든지 지바연 등 관동 인근 지역에서 많은 유감, 무감 지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으며 결국 필리핀판의 최근에 불안한 모습은 일본 관동지역에도 대지진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 날씨정보입니다. 어제 6월 15일 토요일에는 곳곳에 새찬 소나기가 내렸는데요. 오늘 6월 16일 일요일 오전부터는 점차 맑은 하늘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이겠습니다만 문제는 다음 주부터는 중국 남부의 이례적인 폭우로 대형 홍수를 일으킨 비구름대가 서서히 우리나라를 향해 움직이면서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를 살펴보면 다음 주 목요일 20일 오전부터는 서해를 시작으로 해서 수도권과 전라도, 충청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겠으며 저녁 9시 이후부터는 전국적으로 비는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 비는 하루 뒤인 21일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으나 비의 양은 목요일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22일 토요일에도 전국에 국지성 호우가 내리겠습니다. 하루 뒤인 23일 일요일에는 비가 잠시 멈추며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하루 뒤인 24일 월요일 오후부터는 다시 한번 전국에 많은 비가 다음 날인 25일 화요일까지 내릴 것으로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목요일부터 우리나라에 내릴 많은 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지진 소식입니다. 6월 12일 오전 8시 26분 49초에 전라북도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4.8진원의 깊이 8km의 강진과 약 5시간 후인 같은 날 오후 1시 55분 42초에 규모 3.1진원의 깊이 8km의 여진에 대해서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전북 부안에서 발생했던 지진을 좀 더 살펴보자면 첫 시작은 오전 7시 58분 32초에 규모 0.5 전론의 깊이는 7km의 아주 미세한 미소 지진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후 규모 4.8의 강진 이후 20차례의 여진들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며칠째 최근에 죽은 멸치대가 강릉의 경포해변으로 밀려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진의 전조현상이 아니겠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진 전문가들은 이번 멸치대 사건은 지진의 전조현상으로 볼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안 지진 이후 대한민국도 혹시나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과 함께 죽은 멸치대 소동처럼 대한민국 내의 지진에 대한 불안감들이 여러가지 지진 관련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에 일본의 지진을 살펴보자면 어제 6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39분경에 일본 규슈 사스마반도 서쪽 앞바다에서 규모 2.8 진원의 깊이는 매우 얕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토요일 지진이 발생했던 규슈 사스마반도 서쪽 앞바다는 2015년에도 일본 규슈 사스마반도 서쪽 앞바다 마쿠라자키 서남쪽 160km에서 규모 7.0 진원의 깊이는 10km의 강진이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문제는 어제 6월 15일 지진이 발생을 했고 2015년에도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을 한 이 규슈 사스마반도 인근 지역에는 샌다이 원자력발전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2023년 11월 1일 이 규슈 센다이 원전에 대해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규슈 센다이 원전의 운전기간을 60년으로 20년 연장하는 안을 승인했습니다. 규슈 전력은 센다이 원전에 대해서 특별 점검을 해보았으나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